미니팡 역시 저 키 188 아니거든요? 저 키 완전 크거든요. 누가 나보고 언니 키 181이에요. 맞아. 팀에서 키 담당하고 있습니다. 쟈가 다리 진짜 긴 거 알죠? 맞아, 롱 다리과 키 담당 저 키 182 155 누구세요? 155 아니에요? 탈락 탈락입니다 탈락 저 168 178 맞아 저 거인이에요 사실 거인 봐봐 우리 키 한번 재보자 저의 키 한번 재볼게요 아 잠시만요 이거 보여? 잠시만요? 아 잠깐 이렇게 하면 우리 바보 같다고 봐봐요 제가 일언니보다 크잖아요 일언니 너 키가 몇이지? 언니 저 진작 키 63.5 그치 163.5면은 네? 제가 지금 이만큼 봐봐요 한 2m 2m 하고 잠시만요 벽결하면 안돼요 저희 그러시는 거죠? 저희한테? 잠시만요 진짜 너무 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신고한 거에요 맞아 신고하신데 신고한 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저 키 커요 여러분 맞아요 저 키 짱 커요 아이고